안녕하세요. 저희는 울산시 대표 시범 공연단입니다. 2018년 헬기 시범단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약 50명의 단원들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협회 전용도장에서 태권도의 무시성과 아름다운 걸 알리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울산시 대표 시범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울산시 recognize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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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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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세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